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수메치 빠졌고 수메치 빠졌어요 둘 다 잘 맞췄어 저기 거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쟤 뭐야 저 원싱이는 또 아 오케이 오케이 못하면 어쩔 수 없네 제냐타도 나쁘지 않고 잘하면 파르시 파르시 호그 파르시 호그 자리야 파라필! 파라필! 포그 약받았어요 포그 불필, 트레이스 여캥 빠졌고 파라 오른쪽, 파라 오른쪽, 우리 아람 온다 메르시필 상대의 라인, 루시우메르시에요 루시우메르시에요 상대 우리 또 하나씩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거점만 안 뺏기면 될 것 같 아이고야, 타르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도 루시우메르시하면 안 되나? 오늘은 화요일 시간 가는 중 많은 공간은 화요일이 인해 루시우메르시아 하는 거 아니면 루시우메르시아 에르베르트님 감사합니다 아! 같이 오브로 끌어들리려고 하는데 뒤졌어요 트레이어 캥 빠졌고 우리 트레이어 캥 탈거에요? 에르베르트님 감사합니다 내가 뵙겠습니다 아 뭐야 바꾸자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아 못해두면 그냥 메르시아 하는 게 알 거 아니에요 저거 다리야 들어온 거 다리야 들어온 거 다리야 따와 호그 호그 괴물이 하는데 빨리 잘라요 역.. 살렸어요 상대 호그는 안 살림 레이어트 다시 하면 돼 다시 한 마리씩 하면 돼요 상대 호그 없고 5대 6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나이스 트레이서 차려 그럼 차려 컷 차려 컷 차려 컷 호그 호그 저거 호그 계속 무리하러 들어온 거 일단 한 번 자르고 가죠 호그 쉽게 잘 호그 호그퇴 아 나이스 베르시 좋아 이번엔 파르시 좀 이겨볼게요 네 상대도 파르시 우리도 파르시 상대는 자리아도 있고 정면으로 들어오네요 어 호그에 빠졌고 오케이 나이스 호그야 공 굴려보자 호그야 호호 호호 공놀이 역시 제일 재밌는 놀이는 공놀이야 raised 멜 curve 제가 왔어요 위에 위에 내리 수필 마지막 chil High exp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뺏기지만 않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안 뺏겨 안 뺏겨 루슈님이 메리시 할 수 있다가 일단 팔아봤어요 정면에 팔아놔요 상대 팔아 오케이 오케이 반가워 어디갔어 빠졌다 디바 상대 디바 위 디바 민스턴 트레이어킹 빠졌구요 역행 없어요 역행 없어요 파라 우리 뒤쪽 나이스 파라 컷 메르시 어디있어 메르시 어디있어 아래아래아래 메르시다 트레 트레 펄스 빠졌고 펄펄스 역행 빠졌고 뒤져 죽빵 우후 죽빵 제대로 놀아보자 제대로 놀아보자 나이스 죽빵 펄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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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위도우 있다고 하네요 펄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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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꺼내 아니 용검을 지금 꺼내 윈스턴 디바 윈스턴 디바 뒤에 아나 아나 소매치 빠졌고 개피 나이스 아나커 위쪽에 올라온거 방방위 위쪽에 방방위 위쪽에 루슈 루슈 반피 루슈 반피 밀어내기 없어요 빠진다 루슈 다운 루슈 다운 겐지 거점 겐지 개피 다운 어디갔어 디바 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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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루호 빠졌고 뒤졌고 오케이 상대 맥 나왔어요 맥 아 맥 원래 있었어요 맥겜 맥겜 맥 굴렀고 뒤졌고 왼쪽에 애들 루슈러들 루슈 개피 루슈 진짜 스치면 뒤지는 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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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3분 1피 개피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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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여행갔어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오른쪽으로 와요 왼쪽에 맥크리 수메치 빠졌고 수메치 빠졌어요 어 둘 다 잘 맞췄어 거점이 공격받고 있어 으흐흐흫흠흐흫ㅎ흫 겐지 거점 겐지 거점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스위치면 뒤져요 봉보기쪽 봉보기쪽 원숭이 빡쳤어 원숭이 빡쳤어 원숭이 개 귀여워 원숭이 와 원숭이 원숭이 빡쳤어 원숭이 빡쳤어 석양 봉보기쪽 봉보기 뭐야 뺏겼네 호호 호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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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로 먹을 수 있어 어 겐지 궁 썼어 겐지 오케 나이스 뭐야 용검 왜 졌다 걸었어 와 용검 실화야 어 수메치 왜 맞아 어 잠깐만 원숭이 퀘어져 호호 디바 왼쪽 디바 왼쪽 너프 퀘어져 트레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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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메르시님 알러브유 알러브유 오케 왼쪽에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거점 여기 뒤져버렸고 원숭이 운룽이 오케 드레퐁 트레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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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차에 치는거 너무 웃그들어 히하핰 겅댕전 차에 치는거 처음 봤어 흐흐흐 와 나 물 흐흐흫 아 뭐야 가자 가자 뭐야? 안 오는데? 온다 호그 그래 빠졌고 뭐야? 우리 캔디 뒤져버렸어 바로 죽어버렸어 상대는 투탱 오른쪽에 맥3 오른쪽 맥 오른쪽 맥 호그 호그 그래 빠졌고 그래 빠졌고 오른쪽 방 호그 와 잘못 왔어 어? 뭐야 내꺼야 매지마 거점 올라갑니다 호호 우리 메르시 안 왔다 오 디바 디바 디디바 디디바 디바 디바 개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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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오른쪽 트레 오른쪽 역행 빠졌고 트레 오른쪽 트레 발소리난다 트레 오른쪽 오른쪽 겐지님 앞에 오케이 역행 빠졌어요 역행 돌았을듯 네 돌았어요 상대에 솔저 나왔고 토르비온 나왔고 메르시원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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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이거 실화냐? 메르시원힐 호그 4지엘 토르비온 나왔어요 솔저 맥크리 트레이서 토르비온 솔저 오른쪽 토르비온 뭐야? 갑자기 불러들어서 수납을 아 위인게 봐 톨비 자살 안 아 아니다 그냥 떨어졌네 호그 하고 트레이서 왼쪽 우리 루시우 있는데 역행 빠졌고 방안에 방안에 호그 부착 괜찮아요 비트 감사하구요 오케이 안 뒤져요 안 뒤져요 안 뒤져요 안 뒤져요 감사합니다 일러분들 감사합니다 왼쪽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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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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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그 좀 잡아줘 메르시 어딨어 나 좀 붙어 줘 다 메르시 어딨어 자디 risky 흐어ác 친구들야, 들어와봐 들어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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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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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우! 구독 취소할래 아 왜 이러고 있어? 우리 팀에 여자 있는데? 아뇨아뇨 아우! 구독 취소할래 그래! 우리 기지 오른쪽 아우! 호그 오른쪽 호그 오른쪽 맥, 호그 레버 없어요 맥도 오른쪽 아 맥 왼쪽이네 나 점프 잘못됐어 호그 오른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프를 보고 어? 오우씨 깜짝이야 오오! 안 돼! 도로 빌려 맥클이 오른쪽 거점 뒤집어 메인 메인 뭐야 메인 뭐야 왜 이렇게 상큼하게 있어 아이 에라이 반투니 감사합니다 돈 주면 더 질러주냐고요 아니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강제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봤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탑재네요 콜바 오오! 아 역시 잘해 잘해 실력은 기가 막히는데 트름하고 광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실력은 기가 막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rush 아 아 아 감사합니다.